자아 많이 못했어요 이런 폭탄! 여러분들을 없앨 수 있는 폭탄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즉, 고스날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터뜨려 버린다 이 뜻입니다 또 다들 들고 있잖아 잠깐만 남아 두고 있는거 아니었어? 어! 뭐야 뭐야! 잠깐잠깐잠깐! 어이야! 아! 잠깐 뭐야! 잠깐! 안 돼서랄!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어요 Bennysol 어?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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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잰 Allan 아니 이 고스날이 이렇게 죽인다고? 어 이거 잠깐만 관전모델 if OK 관전모두가 있었구만 이거 절대 모른ід다 이거 빡! 오! 줬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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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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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그리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기 있는걸 알겠지만 못잡죠 이런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추천할게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곧순이 날에 가고싶은게임이 된다 이 얘기죠? 네 냉냉 곧순이 내 손에 컷이 아닌데요 부탄에 맞아 죽었는데요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최대한 멀리있어 곧씨날이한테 안오게끔 좋았어 이러면은 뭐 곧씨날이 찾다가 시간 다가줘 곧씨날이가 왜 근처에 없지?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어이없는 생성을 하면서 15초 생성 오케이 좋아요 자 1초 0초 끝 좋았어 가자 자 한국모드 했죠 네 15초 생존 좋아요 생존 계속하면은 돈을 이렇게 주는가봐요 빡 곧씨날이를 어떻게든 찾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절대 뭐 곧씨날이를 못따라오죠 네 곧씨날이의 스피드에 못따라와 아이고 자 곧씨날이 여기 숨어주고요 곧씨날이 절대 못찾지 골씨 골프? 골프에요? 아 주츠 야 잠깐만 이거 주츠 아까 그거 그 가강정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네 가강정류 게임이면 안합니다 네 가강정류 게임이면 안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걸 이걸 준다고? 와아 이 가강정류 게임이면은 왜 안하는지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와아 야 아실아실하게 오케이 골프 갑시다 자 폭탄을 줄 수가 없 아 돼씨가 있었구나 골프 싫어요 왜요? 버그님 아 버그님은 버그 골프 싫어할만해 니까파잖아 진짜 버그걸리잖아 음 하하하하하하 골프 재밌게 재밌어요 예 버그님만 재미없어요 진짜 버그걸려 음 음 음 야 아 embr 오 와 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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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시 녹으면은 시간이 갑니다 저런 스킬이 있구나 빡 야Die 뮬은 아니야 버그님 뭐야 한번 더 싫어요 슬랩 배틀도 재미없어요 슬랩 배틀도 같은 그거에요 네 왜냐면은 골스내리만 공격하거든 그래서 안해요 이게 제가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 일단은 최대한 멀리 숨어주시구요 떨어지면 죽진 않겠지? 어 아예 떨어지진 않네요 잠깐만 잠깐만 와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골스내리를 못잡죠? 못잡을거야 골스내리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안되지 어? 잠깐만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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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선생님 나 선생님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뭐야 안돼 으아!!! 야아 진짜 골스네리만 고백하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. 이번엔 끝나고 와아 가자 루카씨님 루카씨님 뭐야 저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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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 루카씨님이 장신줄 아는데 네 골씨님은 왜 그래요 왜요 네 골프에요 이거 끝나고 나서 골프 갈거에요 자 못잡죠 골씨나리를 제외하고는 못잡아 골씨나리를 잡기가 쉽다는 얘기죠 오케이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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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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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나요 주나요 대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대시를 아 이런 빵 오 잡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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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슈퍼스카이 타워 슈퍼스카이 타워가 뭐야 하긴 골프가 좀 시간 걸리니까 그거 먼저 와도 되긴 하는데 골프 얘기하셨분이 허락해주시면은